아 눈 너무 이쁘다 왜 이렇게 뿔났지? 어이구 졸렸구나 자 지금 풍광이 아주 멋지죠 제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? 바로 서울의 자랑 서울의 명소 청계천이 올시다 예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조금 그늘져가지고 요 물 밑에가 안보일텐데 아 저기 지금 보이시죠 요 놈 요 놈 요 놈 제 얘기를 듣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계속거라 이 놈의 새끼야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조그만 치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 와 대박이죠 어 여긴 더 많네 아 대박 암튼 청계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와 너 진짜 빵 크다 완전 잉어계의 마동석인데요 잉어계의 마동석 이런거는 웬만한 낚싯대로 잡지도 못해요 어 대박 와 너 진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오씨 쿠구구구 이리로와봐라 와 목이 녹색으로 빛나는 아주 멋진 비둘기입니다 크고고고고고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로 와봐라 아 이 새새끼 자 지금 보이는 곳은 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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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둘기의 아지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비둘기가 먹을만한게 엄청 많은가 봐요 대박 니네 뭐 먹니 오늘 빵 좋은 마동석 잉어도 만난 김에 예쁜 동물 친구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자 한번 따라오시죠 팔로팔로미 와 니네 너무 이쁘다 아 대박 와 오렌지 같습니다 오렌지 와 대박 와 이런거 얼마씩 할까 완전히 황금색인데요 와 저놈들 무늬가 되게 특이하죠 와 이 하얀 잉어 보세요 하얀 잉어 오 너무 예쁜데 와 까만 잉어 잉어 아닌가 와 대박 와 대박 너무 예쁜데 매출이래요 매출이 이건 비둘기 아닌가 전서구 비둘기 종류 같아요 와 대박 저건 뭐지 저건 뭐지 날다람쥐 오 그냥 손뭉치처럼 생겼는데 아 얼굴이 안보이네 기립이 비가 아 대박인데 너무 귀여운데요 오 토끼 토끼 토끼야 여기 봐라 오 닭도 있네 오 대박 와 저 비둘기는 너무 예쁜데요 와 너무 예쁘다 와 대박 너무 귀여운데 와 대박 이리와 가자 하하하하 와 오 오 이런건 한 마리 얼마씩 해요 그렇지 아 너무 예쁘다 금게 꿩인가봐요 꿩 와 뭐 먹니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하하하 와 너무 예쁜데 와 거북이 오 대박 오 대박 아 아 눈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뿔 났지 어이구 아 졸렸구나 헤헤 자고 있나봐요 오 대박 아 아 몰티즈 오 너무 예쁘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 예쁜 동물 친구들 예쁘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모두 동물을 사랑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찌리박이 바라본 신나는 서울로드뷰 망간부 부탁드려요 안녕 여기서 바라본 단풍 너무 예쁜데요 아 식물도 사랑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